독립군가는 완전히 자리잡혔다 독립군가 윤석열이 얼마나 매국적이며 독립군가가 자리잡혔다 완전히 윤석열이 얼마나 친히 매국노같은 짓을 하는 독립군가를 생전 처음 들어봤는데 완전히 자리잡혔다 나도 이런 친히 매국노같은 것만 써보오 진짜 마쿠네때도 아우 와이러나 이게 또 막키니 좀이고 어디에서만 이명박때도 와이러나 이랬는데 이명박때도 너무 이랬는데 이명박때도 너무 이랬는데 잘 봤어 지금 아버지대로 일하네 products . . . . . . 너무 귀여워 다음에 좀 참가해주세요 아 좋네 알라이 좀 만들어오네 그 기회를 안주시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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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